서울 강서 아트리움이 3일 문을 엽니다. 1층은 갤러리옷 꾸며졌고, 2층과 3층에는 공연장이 들어섰습니다. 또 4층은 음악과 무용연습실로, 5층은 각종 프로그램실 등으로 사용됩니다. 강서구는 아트리움 개관을 맞아 오는 4일 페이스 페인팅 등의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5일에는 주민 일부를 초청해 기념 공연을 펼칩니다. 한편 강서 아트리움으로 자리를 옮긴 강서문화원은 앞으로 지역 주민들이 문화예술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연과 전시를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